왜 또 자기가 왜 반바지 입은 것 같다고 반바지 아니에요 반바지예요 반바지 맞아요 딱 걸렸네 현진아 그런데 알려주면 어떻게 해 아 물 좀 마셔야겠다 아 소리가 너무 타이밍적 포장해서 두 개를 시켰다고 하나에 200g이야 그러니까 크더라 지금 냉장고에 있어 갖고 왔어? 비싸잖아 갖고 왔어 흔들이지 마 그냥 귀중해 하는 거 그러면 여기 오신 김에 저 한번씩 추고 안녕히 계세요 네 저기 안녕 왜 잠겼어 잠겼다구 잠겼다구 야 리나 뚜뚜뚜 했다 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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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민이 보고 배우래 네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악 자 좀 빠르게 해야 돼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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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빈아 야 현빈아 현빈아 뭐야 뭐야 이거 큰일 났는데 너 뭐 불러 봐 오 바지 먹었지? 깜짝 놀랐네 바지 입고 왔어 안녕 든든하네요 현빈아 응 다 먹었니? 너 스테이도 좀 놀아주고 있어 봐 도와줘 네 현빈이 거의 다 끝났네 더 하고 있어 와 다들 팝 뭐야 뭐야 하하 하니 하하 나 왜 짧아지 왜 그러냐 짧아지지 말고 꿈꿨시다 희자이 꿈꿨다 휘인 사실은 사실은 뭐 다들 갑자기 또 이런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쳐다보는 다시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갑자기 당신! 왜 엉덩이 그렇게 쳐놓고 뭐? 오늘 이거 거기 다 열려있는걸 어떻게 해? 그렇다고 막 치냐 허락도 없이 해 허락이 뭘 중요해 여러분 주봐 봐! 야 잠깐만 니노 늙어서 조심해야 돼 늙어서 조심해야 된다고요? 아니 그 좀비들이 물 찔러주잖아 아아아아아아 잠깐만 본거 같은데? 응 근데 그거도 기억이 안나 반 좀비 반 인간 그래 반 좀비 반 인간 세바 accounted 아 아침부터 보통 안 내려가냐 안고요 punishment 과자 안 좋아 너 동생이 어떤 거 모르겠는데 뭐라 그래 그래요 순평 이 세상에서 무대에서 춤추던 부분이 더... 다 대... 오 마이 갓, 뭐지? 오 마이 갓! 뭐지? 다 같이 동시에 편집을 찾아봅까? 하나, 둘, 셋 오 마이 갓 시작! 표정 얼음 먹을래? 일단 찬итель의 한 곡 식 어? 야...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리 오세요. 나 또 오래? 이 시간에 한다고? 굿모닝! 일어나! 아우 아파. 여러분 일어나세요. 너 진짜 대단해. 네.